누가 나와 얼굴을 만날 행운의 주인공이지? 아이디 바꾸? 아이디 바꿔서 내가 다시 친추셔 몰랐네 나 수많은 전쟁이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 하아 폭력은 늘 30초 남았습니다 뭔 시골? 적들을 가깡이 난 더 가깡이 미니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보니깐 좋아 크 이번판 이겨보죠. 열심히 할게요 또. 알개올게요. 널 참으기 힘들걸? 하... 아이씨... 왜냐 아니야? 끼겨... 아이씨...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음..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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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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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나완. 나이스. 나. 스탑이 안보이면은 좀 사리고 있을게 뱅가가 안보이기 때문에 어 미드를 한번 들을 수도 있어 일단은 더 찾을 수도 있어 아 또 아 아 아 아 아아 겨우 겨우 잡았다 진짜 아 약간 에바사이즈 아니냐 이거? 약간 에바야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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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가 망해서 저러는거야 지금 다른 라인으로 가는게 망해가지고 저렇게 다른 라인을 풀라고 하는거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것만 당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끝났어요 탑은 지금 탑이 CS가 두배창이가 나가지고 저런 엥가이 로링만 당해주지 않으면은 아마 별건 없을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 한 번만 지면 hilft 액 ㅎ 아 크 이 액 에 액 아 액 오케이, 무난하죠? 미드? 성배? 턱 기어? 탑까? 탑? 회사님 탑까? 그냥 탑까리기다, 저거 지금 도망간다 아.. 어그로관리가 너무 좋았다 어그로관리가 너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어그로관리를 잘했다 쟤니가 랭과 궁 생각을 좀 해야되죠 이제 CS 나쁘지않고 랭과 궁기 쓸거거든 아마 뭐? 어.. 오케이 네 으흠 1 2 2 3 5 6 5 5 6 5 5 6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2차까지 밀면 개이득인데 죽었다 죽었다 뒤지겠는데? 어디가?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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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요 이정도면 바텀 밀었잖아 아 으흡 으흡 흐흡 으흡 흠 흠 으흡 흠 됐는데 저것도 괜찮아요 저정도 불클로 가려고 하네 불클로 가려고 그래 반전 다. 빼자! 아아! 트리스타나이 바보같이 죽었어. 안죽어도 되는건데 저거. 내가 이득 받어. 아.. 아이템 미쳤다 이거 아이템 미쳤다 아.. 아이템 너무 잘 떴는데?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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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